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케미스트리 이온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파악했고 전자 배치로서 그래서 원자들이 만나서 이제 분자를 만들고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온결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에 대해서는 이온결합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이 원자들로부터 양이온을 만들고 음이온을 만들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격자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화됨으로써 아 그렇게 격자에너지 여기 나오죠 아 잠깐만요 이것을 예 예 예 격자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본하버 사이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이 무엇인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스 구조를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할텐데 루이스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원자가 전자 배치를 하는 우린 이제 전자 배치를 정확하게 오비탈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어쨌든 오비탈 개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도 1920년대 전자가 그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자의 전자 배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형 원소의 경우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 그러니까 s 오비탈의 스피업 다운에서 2개 p 오비탈이 3개가 있으니까 스피업 다운에서 6개 해서 2 플러스 2 플러스 6 해서 8개 8개의 전자가 되도록 하면은 그게 노블게스 비활성 기체 컨피그레이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원자가 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옥텟 규칙 옥텟 룰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텟 룰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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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텟이 8개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옥텟 룰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 이윤결합 화합물이든 공유결합 화합물이든 그 자기 주변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한다는 경향 가져서 안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이윤결합 화합물 하나를 이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저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 리튬이 있구요 그 컨피규레이션이 1s2 전자 3개 짜리니까 최외각의 전자 1개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 생각해봐요 플로린은 전자가 모두 몇 개더라 9개 그래서 1s2, 2s2, 2p5 해서 최외각의 전자가 7개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하나가 없어지면은 1s2에서 헬리움 컨피규레이션 하고 같죠 비활성 기체 아니까 헬리움 수소 이거는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두 개가 옥텟 룰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에 지금 7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 하면은 8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외각에 하나 있는 거 여긴 최외각에 7개 있는 거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없어지면은 그래도 옥텟 룰 뭐 두 개지만 그렇게 되고 여긴 하나가 들어오면 옥텟 8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나가 나가서 여기서 이것이 없어져서 1s2가 돼서 옥텟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옥텟을 만족시키고 여기서는 하나를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8개가 돼서 옥텟을 만족시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간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 빈 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튬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하고 해서 전자 하나 줘서 이건 양이온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양이온 이것은 음이온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결합합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 그거 하기 전에 뭐 두 개가 만났을 땐 그런데 특히 일과 이온 만들 때 그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na2o 에요 어 소디움이 두 개가 있고 어 산소가 하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보니까 산소 보니까 이 산소의 전자 배치가 악세전이 어 헬인 코어가 있고 뭐가 있죠 2s2 2p 여기 여섯 이게 전체 여덟 개가 있었으니까 두 개 두 개 네 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여기 여기에 그런데 그것 하나를 각각 소디움에서 어 이제 이것은 이것은 결국은 네온 코어의 3s1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도 역시 3s1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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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두 개 받고 해서 이렇게 채워서 옥테트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소디움 두 개가 각각 하나씩 줘서 소디움 두 개의 이온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이가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고 그래서 두 개의 나이온과 산소 한 개가 산소 두 개 양이온 소디움 양이온 두 개와 산소 음이온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Na2O라고 하는 이온 결합 화합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아까 LIF하고 유사한 경우로서 평행한 경우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양이온 만들고 음이온 만들고 해서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냐 좀 그렇지 그런가 하는 거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소디움, 클로라이드, NaCl,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 NaCl 이제 그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에너지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소디움 일단 이온을 만들어요 소디움 이온 만드는데 네온코어에 아까 보니까 이거 하나 있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네온코어처럼 네온코어처럼 비활성 기체 컨피규레이션이 되고 이거 뭡니까 1s2, 2s2, 2p, 6개에서 옥텟 룰을 만족시키게 되죠 E 플러스 6에서 8 그렇게 되는데 전자 하나를 내놨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 뭐 뭐 하죠 이게 이거 없애는 거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 아이온니제이션 에너지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이온 아이온지입니다 이게 495 Kgm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클로리는 마이너스 이온 되어야 되죠 그럼 뭐 필요해요 전자 친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바로 그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서 클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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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를 전자를 클로리는 이런 컨피규레이션인데 전자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자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 하나 받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이렇게 가는 방향 에너지를 그렇죠 어 전자 친화도 라고 그랬어요 그 전자 친화도 가 어 이렇게 갈 때 349 킬로줄 폼을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349 킬로줄 폼 이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양이온 만들 때 에너지 이만큼 들어요 음이온 만들 때 에너지가 이만큼이 오히려 좋아져요 낮아져요 사실 다 낮아지는 게 좋죠 근데 그래서 합친 과정 그것을 우리가 합쳐 주게 되면 이렇게 두 과정이 첫 번째 이 과정 하고 두 번째 이 과정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전자는 상세가 되고 그래서 소디움 아텀하고 클로린 아텀하고 소디움 아텀하고 클로린 아텀하고 해서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 와 Cl 이렇게 쓰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보세요 그럼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합해서 즉 아이온이제이션 에너지와 엘렉트론 어피니티의 차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146 킬로줄 퍼몰 엔탈피가 증가 했어요 그러면은 음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 되죠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불안정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들 소디움 아텀하고 클로린 아텀이 만나서 Na Cl 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불안해요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그럼 안합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디움 Na Cl 쓸 때는 Na 이온 한 개하고 Cl 마이너스 이온 하나 하고가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것들이 Na 플러스 한 개 Cl 마이너스 한 개 Na 플러스 한 개 Cl 마이너스 한 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 앞에서 뒤로 3차원적으로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하나의 이런 Na Cl 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합물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격자를 만들어서 결정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그러면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결정 격자를 형성을 해야죠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 하버 사이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 하버 사이클 좀 설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하버 사이클 인데 이것은 이것은 제 펜을 빨간색 쓸까봐요 여기 주로 파란색이 많으니까 소디움 아텀들이 있었어요 클로린 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디움 아텀은 사실 소디움이라고 하는 게 금속이라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소디움 고체 이런 상태에요 그리고 클로린은 뭐 기체 상태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고체에서 원자들을 다 하나씩 다 띄어야 돼요 소디움 원자화 해야 되죠 뭐 아타미제이션 뭐 사실 증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텀 베이퍼로 만들고 클로린도 클로린은 이원자 분자에요 그래서 다 결합을 다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디움 아텀으로 만들고 아타미제이션이에요 그럴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금속결합 이루고 있는 소디움 금속결합을 이루고 있는 데서 각각의 소디움 원자들을 다 분리하고 또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된 염소 분자들을 다 이렇게 띄어내고 그래서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소디움 원자를 기체 상태로 소디움 고체에서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클로린 기체에서 클로린 원자 기체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에너지가 앞에 거는 107.3 킬로즐퍼몰 필요하구요 뒤에 거는 122 킬로즐퍼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해서 흡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소디움을 이온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뭐 했었죠 이 클로린 아텀이 전자를 받아서 커집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이렇게 소디움 아텀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클로린 아텀으로부터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근데 그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자친화도에 마이너스 부진거스 에너지가 이건 낮아졌어요 여기선 올라갔지만 근데 충분히 낮아지지가 않았죠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먼저 슬라이드에서 본 것이 여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디움 원자하고 클로린 분자에서 이렇게 소디움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큽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됐는데 그 에너지가 실제로 흡열 과정이었어요 흡열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좀 지우고요 깨끗하게 해 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소디움 아텀하고 소디움 클로린 아 소디움 양이온하고 클로린 음이온 들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아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3차원으로 3차원으로 이렇게 격자를 쭉 만듭니다 격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문창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럴 때 이런 이온 들이 이렇게 되면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격자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격자 에너지 영어로는 라티스 에너지 라티스가 격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ATIC LATIC 에너지가 무려 787킬로젤퍼몰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간 거를 이거하고 이거하고 플러스 하니까 이만큼이 낮아지는 거죠 이만큼이 자 이만큼 낮아진 에너지가 우리가 바로 여기서 NACL 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의 물질 이온결합합물질 일몰이 그 원소로부터 얻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포메이션 엔탈피와 같은 거죠 스탠다드 25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했다면 스탠다드 엔탈피 포메이션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격자 에너지까지가 고려가 돼야 그 생성 엔탈피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Na이온 한 개 Cl이온 한 개가 있어서 NaCl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몰이라고 하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1몰에 클로린 마이너스 이온하고 해서 이런 격자를 형성한 고체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NaCl 이렇게 쓰면 이걸 분자식이라고 안그르고 뭐라고 해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chemical formula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분자량이라고 안그르고 화학식량이라고 하죠 근데 뭐 결국 원자량의 합의와 같은 거니까 큰 의미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사용을 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 화버 사이플 살펴봤고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격자 에너지는 결국은 이온들의 포텐셜 에너지에요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얼마나 서로 가까이 가서 얼마나 에너지를 낮추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쿨롬 에너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쿨롬 에너지 텀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쿨롬 에너지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E는 R분의 Q1, Q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R이 작을수록 Q가 클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것이 더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이온의 전화가 증가할수록 또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우리가 뭐 예를 잠깐 들어보고 또 전체적인 트렌드 경향성을 좀 살펴볼 텐데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해를 든 것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쿨롬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Mg하고 같아요 Mg하고 F하고 O하고 전화는 F-가 두 개니까 똑같아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럴 때 F가 O보다 작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F가 F는 일가이온이고 O는 O는 이가이온이죠 그러니까 O가 격자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Li는 똑같아요 F하고 Cl은 F가 작죠 Cl이 크고 근데 작을수록 분모에 있으니까 거리가 격자 에너지가 크게 된다 하는 이렇게 이해를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Lettuce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면 경향성을 보면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루비린 플러스로 갈수록 커져요 이게 R이 커져요 R이 조그맣는데 마찬가지로 Fc1 Bri R이 작은데 R이 커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R 값이 작을수록 여긴 다 일가이온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똑같다고 치고 R이 작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격자 에너지가 커질 거고 또 위로 갈수록 격자 에너지가 커집니다 뭐 그렇게 되죠 트렌드가 그렇죠 이제 만약에 리치움에 대해서 LIF LICL LIBR LII 그러면 격자 에너지가 FCL BRI 쪽에서 보면 작아질수록 커지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온 F-이온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역시 Li Na K BR 기능이 커지니까 작아질수록 격자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런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해를 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서 좀 더 연관된 것을 정량적인 표로 제시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일가이온들이 다 커져요 쭉 커지고 일가이온도 쭉 커져요 그리고 FCLBRI 로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가이온들끼리만 볼 때만 봐도 이렇게 작은 것에 작은 것 작아지고 작아질 때 제일 크고 그렇죠 커지고 커진 게 제일 작고 그렇게 나타나고 이가이온 하고 일가이온 하고 일가이온 하고 할 경우도 물론 이것이 제일 작은 것이 또 이온들이 제일 작은 것이 가장 큰 값을 갖는다 그럼 이가이온 하고 일가이온 이가이온 할 쪽에도 역시 작아지는 쪽이 작아지는 쪽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제일 작겠네요 그쵸 아니 죄송합니다 격자에너지 제일 크겠네요 이게 일단 차지가 제일 크고 그쵸 플러스 일가이온 이가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여기도 이쪽에서 차지가 제일 큰 거 일가고 이가고 하니까 여기서 이것이 가장 격자에너지가 크게 된다 그러니까 격자에너지는 일단 이온의 크기하고 차지 전화하고 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 하는 쿨론법칙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성질 이온 결합 화합물의 성질 입니다 잘 단단한 고체죠 그런데 잘 부서져요 왜 그러니 단단한데 그래서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결정에다 충격을 주면 극복한다는 그림이긴 한데 실제로 뭐 보이겠습니까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망치로 충격을 딱 줘서 단면에 한쪽만 딱 충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밀리면서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접적으로 닿겠죠 그럼 강한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부서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단단한 평소엔 단단한데 이렇게 부서진다 이렇게 설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온결합화합물들은 다 멜팅포인트 보일링포인트가 끓는점 녹는점 높습니다 상당히 분자성화합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격자에너지가 클수록 그쵸 아까 제일 큰게 뭐였어요 mgo 여기서 볼 땐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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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크죠 멜팅포인트 보일링포인트가 일가이온들에 비해서 일가일가이온들에 비해서 일가일가이온들에 비해서 엄청 결합화합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전기전도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온결합화합물은 절연체예요 그냥 고체로 있을 때 소금 같은 거 결정에다가 전기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것이 보통은 이제 절연체인데 전혀 불이 안 켜져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불을 열을 가하면서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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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애를 전달하게 전도도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것을 물에 녹여서 이온들이 물에 녹여서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또 역시 전도도가 생기는 이제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도가 커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전해질 전... 해... 엘렉트롤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성결합, 이온결합 화합물들을 우리가 엘렉트롤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가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